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쿠로니를 해볼게요 쿠로니는 아오니의 정식은 아니고 그냥 옛날에 킴고돌이라는 사람이 후속작으로 그런 것처럼 만들었어요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냥 다음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게 맞춤법하고 오타가 많아서 그게 좀 보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어요 뭐 그거하고 좀 뭔가 그 제작할 때 좀 뭔가 실수가 있었는지 그 일정 이벤트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해요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들으시오 괜찮아요 저는 이 게임 공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년전 도깨비설이 있었다 3리터가 넘는 6천난 정치 그리고 보라빛을 삐는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 도깨비를 우린 아오니라고 부른다 아오니는 그 어두운 숲속이나 윗배된 지양 같은 곳에 서진다 아오니는 그 어두운 숲속이나 윗배된 지양 같은 곳에 서진다 아오니 이해한 사망한 사람들은 총 34명이다 아오니 이해한 사망한 사람들은 총 34명이다 이어가오니 이해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을 맞추게 주시록 이어가오니 아오니 설정 예약 후유 프로의 전화로 바로 굳이 여기까지 찾아온거야 그럼 여자로 사다니먹어놔지 형이 야자 때문에 못자고 오늘 정말 일관이 다야죠 찾죠 이거 저는 길을 다 압니다 이거 얻어야되요 그럼 얘 앉아 비가 오나? 꿈인가? 오늘은 비가 안온다고 했는데 누구지? 아 김전가보다 문 열어줘야겠지 나간다고 안해주고 문 열어주고 잠수야 어디서 온거야? 거기서 갑돌세 갑돌 놀라는거 있어요 갑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정글쏘 놀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아 너무 늦었잖아 벌써 9시라고 1시간 더 졌네 아 미안 그나전에 여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야 뭐 뼈 건물이지 단명 테스트지 그래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뭐 있어 자 그럼 들어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네 그 괴물이 이동속도가 느려서 별로 무서울게 없어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은거 같은데 그러게 약간 으스스스한거 같기도 하고 음 아무튼 말이야 담요차 방으로 온건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거 어때 여긴 귀신이 나오는데 말도 안돼 돼 돼 돼 말도 안돼 돼 그건 그냥 헛소리야 어때 글쎄 밤에 이 넓은 폐허에서 돌아다니는데도 괜찮을까 설마 이런곳에서 귀신 나오겠어 나로서 되잖아 이곳에서 줄은 사람만 10명 넘는데 뭐 웃기지마 말도 안돼 소리 자꾸 할거야 너희들 싫다면 내가 한번 가볼 수 밖에 헛소문에 있는 믿는 너희들은 한심하다 빠른 손절 이제 어떻게 하지 어쩌긴 이왕 이렇게 된거 따라 한번 한바퀴 돌고 10분에 여기서 다시 모이자 그래? 자 그럼 10분에 봐 아무리 없을텐데 뭐 이제 부서 시작이에요 아직 안가돼 여기 안오라되요 안와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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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는 예술 이상한 열쇠가 보인다 도서실 열쇠를 빼기 되겠다 안와요 살 떨려서 더 이상 못있겠어 나가야겠다 괴물 나올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열려 10분이 지났는데 애들 하나도 없고 뭐야 벌써 지났어? 아이템 하나 넣었는데 10분이나 걸렸네요 와 이게 시작한지 7분밖에 안됐는데 아 기다릴까나 왜 안오는거지 한참 됐는데 됐 됐 됐 됐 일단 아무튼 죽는대요 뒤져봐야돼 뭐가 있어요 여기 어 여기있다 화장실 열쇠 화장실은 2층 2층에 여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와 좌변기 진짜 크다 소변기 물에 내렸다 뭔가 뭔가있다 미석 B를 획득했다 와 올라갈 수 있어 와 올라갈 수 있어 덕고야 그러면은 이게 이게 말도안돼 여기 액자에 한 20번을 해야돼 그래야지 뭔가 나와 20번인가 21번인가 21번인가 오케이 됐어요 이상한 열쇠였다 화려의 열쇠를 얻었다 화려의 열쇠를 얻었다 그러면은 화려의 열쇠가 어디있는거냐 그 1층 1층 거기에요 좁긴한데 거기로 가야돼요 가봅시다 화려는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1층 1층 2층 2층 터빈 안부도 없고요 튜베틀 3층 뭔가있다 비석시 획득 일부러 4층 1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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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그 다음에는 여기 어 안되 아직 안되네 아 맞아 거기 또 안했네 괴물 나옵니다 여기서 어 나와요 안 무서워요 느려 쉬워요 펼 수 있어 펼치워 이쪽이야 여기로 오렴 여기 여기 아니고 간단해요 여기로 오면 잘까 별거 없죠 쉬워요 여기가 열리죠 이상열쇠 복도열쇠 복도는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저 위에 여긴 아직 못가요 아직 못가요 좀 넓어서 좀 그렇긴 하다 일단 내려가서 불 한번 피워주고 좀 밝아졌어 불을 피우니까 그리고 도서실에서 비석 ABC 다 얻어야 나오는 장화제 ABC 다 얻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밖에 안 나와요 네 됐어요 비석을 태우면 돼요 불에 태워 그럼 돼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비석을 깨면 되지 않나 왜 굳이 불을 태워가지고 합쳐가지고 불을 태워 액자 액자 전혀 관계가 없어 잘못 만든거 같아 이 부분을 액자 20번 할 때 그게 나와야 되는 거를 여기가 그 전까진 이거 안 움직여요 아까처럼 이렇게 열렸어요 왼쪽 통곡은 열렸다 어라? 카드 1-2를 손에 넣었다 다른 때 안 봐도 돼 여기 여기 안 가도 돼요 여기 안 가도 돼요 여기로 다이브 여긴 또 어디야 이거 어디로 가면 돼요 자 저프 상자 열쇠 저프 자 자 자 자 재식 열쇠를 다단 안 나와요 길물 이거 굳이 안건드려도 되요 간단 부산기 굳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자면 그냥 이거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 부산기 카드 2개를 이어붙였다 카드를 하나로 만들었다 네모노트레 카드를 갖다 댔다 열렸어요 문이 열렸다 이거 해줘야 돼요 여기 열쇠가 있다 두개 박 열쇠 안 그래도 다시 해야 될걸 괴물 나와요 여기서 괴물 나와요 괴물 나와요 어디있던거야 삼총 찾았다 나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 뒤에 바로죠 안 무서워요 그렇지 안 돼 쉽죠 안 무서워요 느려가지고 아무래 AI가 얘도 굉장히 아무래 거박 못오고 있잖아 이러고 어떻게 할거야 이거 쉽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옆쪽 꼭 없어요 옆쪽 오세요 옆쪽 오세요 네모나게서 합전 잘가 안녕 잘가 뒷문 열쇠 뒷문 열쇠 뭐야 이 희한한 텔레코타는 텔레코타? 뭐야 이게 게임에서 많이 해봤어 게임 창의생 모나모나 보석으로 만지는 거 기쩍 야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겠는데 여기로 가서 얘만 만지면 돼 붉은 보석이다 2mm 즉 2mm 싹 1mm 이제 싹 2mm 3mm 2mm 2mm 아, 여기가 나의 탈락이 없지 않았어요. 영차킬거는 못잡아. 영차킬거는 못잡아. 그냥, 기장. 미니변건이 출당. 미니변건이 출당. 미니변건이 출당. 미니변건을 얻었다. 미니변건이 출당. 무조건 게임오버에요. 그래도, 그것만 싶어도, 그니, 혹시. 킵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장안할게요, 이 부분. 스타트. 이거요? 하면 안됩니다. 결승적이라든. 나왔어요. 내기의 보버. 미니변건이 출당. 다 된다. 이건 하면 안되요. 무조건 게임오버야. 아, 잘먹었어. 아, 잘 맞았어.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여기가 뭔가 있었는데. 침칠 열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뭔가 있어. 이쪽이었나 봐. 맨덤이야 이것도.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어. 여기. 딴 티나는 머리띠. 1도 쓸모가 없어요. 침칠 데 없어요. 이 쪽. 괴물이 나옵니다. 여기 이거예요. 두 마리나와요. 두 마리. 두 마리나와요. 두 마리. 일부러. 두 마리. 없어. 뒤돌아가지고. 안녕. 그래서. 멈추면 돼요. 어차피 보다. AI가 너무 아무래. 나를 잡힌 게 없지. 너네네. 시간 안가요. 별거 없어. 이렇게. 전해서던. 개인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요. 쉽죠. 개인적으로. 아이템도 많고. 퍼도 없고. 퍼도 없고. 뭔가. 아이템이 많는데. 그리고 장소이동 여러 번 하면. 무조건 괴물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런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봉인判생님. 여기 가면. 더덜 모양. 비쌓 보이는 번지. 쓸데없죠. 네. 이제. 이쪽이였나? 아 갑자기 기억이 안났네 이쪽 맞나?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나요 지금 아 잘된거야 이거 여기였나 아아 기억났다 여기 아니야 아 기억났어 나중에 가야돼 저쪽은 도서실 가야돼 여기 벽이다 이상한 벽동 하나가 눈에 띈다 바위를 치워봤다 이상한 열쇠가 있다 3층 총렬 열쇠를 얻었다 왜 다 죄다 이상한 열쇠야 근데 막상 얻으면 이상한 열쇠가 아니야 탈출하면 필요해 3층은 여기 플레이 타임은 1분 마리아상이다 동료문 봐주고 이상한 비쇄걸이 걸려있다 11 11 19 19 조직사산했다 이상한 장군 형치 아무리 부려야 할 것 같다 1119 열렸다 갑자기 불이 나간 것 같다 그러면 키면 되요 이 일어방 열쇠를 얻었다 이키면 돼 안 나와 괜찮아 불이 들어왔다 좀 놀릴 수 있어요 괴물 안 나오는데 좀 놀릴 수 있어요 주의 성운 성운 지수야 괜찮아? 재현이가 뭐? 재현이가 뭐? 무슨 일이야? 이상하게 생긴 붉은 색깔 이상의 거인이 괴물이 나도 알아 괴물이 있다는 거 재현이가 그거 진정한 말 좀 제대로 해봐 죽었어 뭐? 재현이가 죽었다고 임재현이 어쩔 수 없지 되게 되게 침착하네 뭐? 그 괴물은 도망치거나 쏟다 뱀은 가버리고 가는 것 같아 우회사 행동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어 나 난 그 녀석이 그 녀석을 잘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 일단 말이야 어? 저기 마리아 금고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이 위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알았어 꼭 돌아와라 그래 열쇠를 사야겠다 스위치방이에요 이거는 별거 없어 이거는 그냥 랜덤이라서 잘못 들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이런 이거하고 여기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오케 열렸어요 오케 열렸어요 오케 열렸어요 오케 와우 거리하게 있네 이..이건 뭐야 쿠로우니 아까 도망가느라 제대로 못 봤는데 쿠로우니 쿠로우니 저는 일본에 등장하는 도깨비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대 그래서 코로우니는 이상한 전작한 누구를 살거나 이상한 지하같은 곳에 살거든 이상한 이상한 다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이상한 일 하냐고 말을 소화하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곳에 머무는 경우에는 무슨 발약 같은 게 있나봐 일단 진호를 유인하고 햇불로 주변에 구름을 쳐다오는 듯 네 이 판차지 소설스냐 어차피 진짜라 해도 만들기엔 없을 텐데 뭐 맛났죠 상관 안해 방법이 어떻든 그래도 알아듣는 게 좋아 혹시 모르니까 예를 들여 불 불 아까 불 피해놨지 안 피워도 돼요? 안 피웠어요 불 안 피웠어 어제 피웠어 야 나와 하나가 지금 방법이 있어 벽 너무 많은건 아 저녁 오를 경선 여기 가게 대신 여기를 푹꼬 가야돼요 안그러면 덜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얻었네요. 아무것도 못 얻었네요. 여기를 가야죠. 여기 들어왔다. 불어졌어. 흙불이야. 흙불. 흙불. 여기를 해야되요. 안그러면. 다시 서프해야되요. 답이 없어. 시치밖에 안와서 안 따라와. 티들어. 여기가 여기를. 여기로 갑니다. 우쫄펄. 좌차고있어요. 사이에서 더 펴고있어요. 아래가 보이지? 좌차고있어요. 전자로 지진 멈췄죠? 지진 멈췄죠? 지진 멈췄죠? 불 붙이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최종 결전 아니 안가지 불 붙이고 다 묻혔는데 마사건 놔뒀다 되고 나 어디에 남은건가? 이제 크로니를 유해놓으면 되겠군 크로니 태우자 열면 되요 이제 진짜로 갈일이 없어요 발감 마지막 결전인데 쉬워요 그냥 그냥 알아서 보인대 알아서 결전치고 너무 쉬우니까 원래 크로니는 데모 버전에서는 그 배드엔딩이 원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째서인지 배드엔딩을 제거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배드엔딩에는 이제 다음작인 아카운니가 있는데 그 실롯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데모 버전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지워버렸다고 하니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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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하고 갑시다 갑시다 아 야불한 AI 야불한 AI 확실히 아까보다 크기가 크긴 하죠 저는 크로니 공 크로니 공인해야 크리어가 가능합니다 크로니 공인의 방법은 크로니드 장기기에 사착한 후 과거는 크로니기에 화기기를 눌렀면 블록 묶여오란다 블록 묶여가려면 할수록 크로니핏의 왠지는 똑같습니다 2분이 제게해야 한돌에 그려달면 크로니핏의 화기기를 클래시업에 크로니핏의 할 수 있어 이제 크로운을 그려서 아, 이제 같이 하면 틀려야 됩니다. 설명을 다시 안 봐도 되고 이게 별거 없어요. 아, 이거 뭐 그냥 굳이 뭐 도둑이 있는지 사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망원핏 안에서 공격할게요. 안녕 아, 이제 안 되겠네. 아... 어려워졌네. 됐다. 끝났다. 끝났어요. 틀려요. 게임 끝.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흠 나는 친구가 알려준대로 크로운을 봉인했다. 앞으로 도끼비 저특위에 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난 그날 그 일 친구들이 지금 모두 기억하기가 싫다. 말도 안 되는 유령 도끼비 그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미 다 될 거 다 됐죠? 크로닉 엔드 크로닉 엔드 자, 이렇게 게임을 끝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